월드비전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에게 정책 제안 문을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제안 문에서 G20 정상들은 지난해 마테라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제로 헝거 달성을 목표로 협력 강화를 약속했지만 식량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며 구체적인 목표 수립과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식량 위기를 아동의 위기로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국제적 연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